솔라나가 밈코인 열풍을 기반으로 2년 4개월 만에 30만원을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의 주요 지표들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솔라나의 온체인 거래량 하나로 약 5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네트워크 활성 주소수도 120만개로 22년도 6월 이후로 최고치 신규 주소수도 87만개로 역대 최고치 이 수수료 또한 하나로 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솔라나 홀더분들 지금까지 잘 버텨오느라 다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업비트 기준으로 신고가까지 이제 20만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점까지 넘어주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더 큰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솔라나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이 솔라나 분석 영상을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홀딩하고 있다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상승분을 전부 놓쳤다면 어디서 새로 진입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만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이 AI 테마로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지금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월드코인이 선두주자로 신호탄을 쏴주면서 뒤따라 올해 최소 30만 배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개월간 기다려온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고요. 보시다시피 다른 폭등 코인들처럼 이렇게 긴 매집기간, 긴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이 무려 6개인데 그래서 괜히 무리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몇백만원어치만 사도 수조개, 수십조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유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에 이 코인이 뭔지 전부 공개를 할 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솔라나 현재 27만원 정도에서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차트를 조금 더 키워서 보면요. 완전히 역대급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년도부터 가격 조정 1년, 그리고 횡보 매집 1년 이후에 회복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 솔라나가 결국은 이더리움과 동등하게 겨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5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1인입니다. 왜? 이미 이 솔라나는 기술적으로 현재 앞서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만약에 이 이더리움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테이트리스라고 불리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이 트랜잭시션 비용. 이미 솔라나는 낮은 거래 수수료로 잘 알려져 있죠? 오히려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가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용뿐만 아니라 이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는 트랜잭시션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블록체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는 이제 처리량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구조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괜히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일이에요.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직 이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기로에서는 오히려 개미 털기식의 무빙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계속 왔다갔다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고점을 뚫어주는 거라면 지금처럼 이런 은봉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쉬지 않고 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매물대가 21만원에서 22만원 이 구간인데 여기가 또 보시면 이 노란색깔 일봉상 21선 자리랑 겹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기 딱 적합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이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와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21만원에서 22만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만 익절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고점 돌파까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 가지 안내 사항 좀 드릴게요. 저는 어떠한 카톡방도 그리고 텔레그램방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텔레그램방은 예전에 소통방이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 사칭범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현재 유튜브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사칭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분석한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문자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다음 날에 5%에서 10%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걸로 재미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되게 많죠? 폴리곤 10% 감사합니다. 저스트코인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쓰레스월드 감사합니다. 제로엑스, 보라코인, 알파쿼크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세이코인 감사합니다. 파워레쩌 감사합니다. 실리즈코인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뭐 시인은 아니지만 솔직히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다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 저도 뿌듯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후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유튜브 채널 클 수 있게 좋아요만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다음날 단타코인들 공유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죠?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날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관심코인들 못해도 하루에 3개 이상은 매일 코인명부터 매수가까지 전부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현재 솔라나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영향에는 이제 현물 ETF가 한몫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감이 안 오실까봐 금 ETF랑 비교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이 진한 파란색이 금 ETF고 금 ETF 이 하늘색이 블랙록이 유입시킨 비트코인 ETF인데 금 ETF를 보시면 100억 달러의 자산을 유입시키는 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단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이 블랙록이 어느 정도로 미친 거냐면 10주 동안 순 유입량만 자금하치 150억 달러에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 돈이 몰리는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이 돈이 몰리고 있는 게 무슨 테마인데? 라고 물으실 텐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테마가 바로 AI 테마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테마가 21년도에는 메타버스와 NFT 테마가 그리고 22년, 23년도에는 디파이와 웹3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24년부터는 AI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코인들은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AI 테마를 예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집중해주세요. 지난 2월에 오픈 AI에서 AI 소라를 발표하면서 AI 관련 코인들이 1차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장코인으로 월드코인이 있었고요. 이 월드코인만 봤을 때도 이 상승이 1차적인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차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테마라는 건요.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닌 중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식에서도 전기차, 2차전지 이런 것들 거의 1년, 2년 동안 갔죠. 테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가 열풍이었을 때 당시 대장이었던 이 엑시 인피니티를 예를 들어서 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불이 붙은 이후에 2차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탄력이 붙으면서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타버스 열풍과 비슷하게 이 AI 테마 코인들이 1차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1조 3천억 규모의 투자 자금을 추진하면서 이 AI의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경쟁사가 된 이 오픈 AI에서는 사상 최대 투자 규모인 9천조 원에 달하는 AI 산업의 투자 펀딩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이탈리아에서는 AI 개발에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AI 산업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힘들게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한 최소 30만 배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AI 관련 밈코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 초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력들이 매집했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언제 위로 터질지 몰라요. 제가 6개월 동안 분석하고 기다렸던 그런 코인인 만큼 역시나 추세 전환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 최소 30만 배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보시면 소수점이 총 6개인데 시드의 일부만 담아도 수천 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절대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충분히 시드의 5% 미만으로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게 밈코인의 투자 매력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너도나도 여기서 사겠다고 달려들텐데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력들이 눈치채고 또 일부러 가격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힘들게 분석하고 기다린 코인이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만 남겨두세요. 후원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사용하겠고요. 혹시나 제가 후원을 요구하면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빨리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의 뒷번호와 완료 또는 문자 완료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고 댓글에다가 뒷번호도 같이 남겨주세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한데 바로 실행력입니다. 돈 못 버는 사람들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만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